가서 우리 집 컴퓨터 켜봐봐. 왜? 켜봐 한번. 나 못 믿는 겨? 뭘 못 믿어 그냥 핸드폰 아니에요. 컴퓨터를 켜보려니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니 진짜로 내려와. 보자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켜, 켜, 켜. 이거 좋네. 새 건데 저거. 아, 새거에요. 저거 몇 번 쓰지도 않았어요. 아, 이거 봐. 이거 켜지지도 않아. 전원을 안 켰잖아. 전액 졸나고 있어. 아, 켰어 지금? 응. 이리 와봐, 여기 앉아봐 앉아봐. 자기야, 눌렀지? 어? 야, 이거 봐. 안 켜지네. 안 되지? 이제 고장 났네. 저거 빠졌어, 저거. 아, 그렇지. 허당이. 저거는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 빼놓고 그러지 말자. 아냐, 아냐. 내가 이건 빼놓고. 무슨? 어, 켜졌나? 잠시따라 봐. 너무 켜졌네. 봐봐, 여기서 이제 켜졌잖아. 그치? 응. 이게 아직 아직 이게 동그란 게 이게 막 돌아 봐봐요 인터넷 눌러 지금 클릭 클릭을 했어 어 두 번 눌러야죠 기다려야 돼 아 아 느리게 느리다 아 아우 답답해. 껐다 다시 해볼까 바로 되는데? 어 뭐야 잘 되는데 어? 바로 되는데? 전혀 안 됐는데. 자 한번 기다려 봐 뭐 안 될 때까지 해볼 생각이야. 아니 아니 아니. 바로 되잖아 바로 나오네 바로 바로 되네. 에이 진짜 빠르네 진짜. 에이 엄청 빠르네. 5초 5초도 안 걸렸어 오빠 아니 이게 인터넷은 좀 되나 보다. 그럼 뭐 가야 돼 이 정도 빠르네 아 이거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아니 왜냐하면 내가 솔직히 솔직히 얘기하면 인터넷은 잘 돼 잘 되는데 게임을 돌렸을 때 돌릴 수가 없어. CD를 넣는 데도 없고 이게 또 그러면 뭐 다른 걸 또 사야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집에서 게임까지 하겠다는 거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알았어 알았어 우와 컴퓨터 집에 없어요? 아니 있어요 선배님 있는데 이게 약간 사이 높은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 전혀 게임 전혀 아 아빠가 드라마가 아니고 잠깐 쉬는 시간에는 아이들을 좀 봐줬으면 잠깐이라도 근데 또 봐줘요 애들 너무 예뻐해서 봐주는데 그럼 애들 다 자고 나서 새벽 시간에 그 게임을 해요 선생님 컴퓨터 그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사포 같은 걸로 빈티 빈티지로? 기스 좀 내고 그러니까 껍데기를 갈자 껍데기를 그 사실이 밝혀지면 덜 받을 것 같은데 나를 갈아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포로 본체만 산 거예요 아니에요? 본체만 샀지 그럼 어차피 본체만 사면 자연스럽게 본체만 연결하는 거세요? 우리 집엔 본체가 없어서 올인원 됐어요 아 그러네 인체요? 꼼수 쓰면 안 돼 그냥 그냥 가서 어 오빠 그거 뭐야 컴퓨터 뭐라고? 샀어 게임하려고 뒤에 안 보고 그냥 암만 보는 사람처럼 자기야 왜 연습하신 거예요 연습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컴퓨터 게임하는 거야? 왜? 이러면서 그럼 밑에 오줌쌍 있어 어머 저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 시절에 너무 당당하지 말고 무릎 한 번 꿇어요 본체랑 같이 아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너무 사고 싶었어? 그렇죠 그렇죠 미안해 그렇죠 웃어요 웃어요 저 큰 상자를 질질 끌고 오는데 아니 선물 아니 선물 아니 선물 아하 아하 아 이건 아니에요 박수 이게 뭐야 은하 아 컴퓨터 한 대 샀어 아우 궁금해 컴퓨터 아하 이게 뭐야 내 돈으로 내 돈으로 하나 샀어 엄마 아 하은이가 있으니까 화도 못 내겠고 하은이가 없어서 뭐 던졌어 어머 진짜 아하 아 근데 오해는 하지마 진짜 오해는 하지마 내가 뭐 이거를 뭐 준비하기 위해 이거를 위해서 막 뭔가 준비했다고 그렇게 오해는 하지마 진짜 나 진짜 걱정 많이 했어 왜 밑밥이라고? 아 밑밥처럼 생각할까봐 그럼 이건 미리 이걸 주문했었다는 거네 근데 내가 이 날 올 줄 몰랐지 미리 주문했었고 말하려고 그랬어 언제 자기 나 하나만 물어볼게 뭐 아까 나한테 기분 좋아서 뭐든 사줄게 아 좀 먼저 샀다고 생각해줘 좀 먼저 샀다고 생각해줘 좀 먼저 샀다고 생각해줘 내가 좀 앞서 나갔다고 생각해주면 안 돼? 진짜 좀 더 샀다고 생각 applications 그냥 자 혓다운 강제 혓다운입니다 혓다운 예 강신덕 씨 제대로 해놨으면 5분 뒤에 미치겄네 미치겄네 인교진 어떻게 돼? 인교진 어떻게 돼? 피씨 사음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어? PC 사음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PC 사음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PC 사음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 사용 가능 시간. 이게 내 컴퓨터인데. PC 사음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어떤 거? 뭐야. 야 이거 진짜 이상해졌어 컴퓨터가. 야 바이러스 걷는다고 진짜로. 진짜 바이러스 걸렸나 봐. 집이 무슨 PC방처럼. 니가 PC방 가서 그래 인마 너 거기서 옮는 거 아니냐? 전혀 제가 했을 거라는 건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아예 못하니까 제가 컴퓨터 안 하니까. 중고 샀어 PC방에 있던 컴퓨터 산겨? 미친 소리 좀 작작해라 이 미친. 무슨 일이야? 자 깔았지. 깔았지. 우정아! 우정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왜 무슨 일이야? 내려와서 얘기해 봐. 내려와. 어? 이겼어? 아니 이기고 지금 떠났어. 이겼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청소년이 된 거 같아. PC가. PC가. PC가 켜지지를 않아 지금. 키면은 종료가 됐나 봐. 엄마 진짜야 이거 심각해. 아이 진짜 너무한. 뭐래. 키면은 PC가 종료. 오늘은 못돼. 얘기했네. 아니 봐봐. 안 봐도 알아. 안 봐도 알아. 알죠? PC 사용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저기 써있지? 지금은 컴퓨터 사용 가능 시간이 아닙니다. 쟤 말이 맞아. 아니 그러니까 부모 모드로 컴퓨터로 전환하려면 비밀번호가 뭐냐고. 그건 부모만 아는 거야. 내가 애기여? 아니 여보가 비밀번호를 풀어. 풀면 할 수 있지. 몇 자리인지만 알려줘. 네 자리지. 열 자리야. 열 자리야. 오 열 자리. 비밀번호를 풀어. 알파고요? 알파고 열 자리를 비밀번호를 어떻게. 열 자리야. 잘 생각해봐. 숫자랑 영문 조합이야. 쉬워. 가장 사랑하는. 가장 행복했던. 집에 있는 물건 내다 팔기 좋은 날이네. 뭐 사람 사는 얘기 좀 해봐라. 그래. 어떻게 비번 풀었어? 사실 내가 요새 스타를 버렸어. 그래? 배그 해봤냐? 아우 좋지. 좋아. 해봤어? 좋아. 야 난 그. 거심한 거에 빠졌어. 갈아탔네. 너무 재밌어. 이게 막. 발자국 소리. 긴장감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발자국. 근데 산 사양이 컴퓨터가 사양도 너무 좋고. 딱 그거에 진짜로 최적화되어 있는 거야 이게. PC방보다 더 좋은 거야. 아 진짜? 이현이가 하는 거 몰라 지금? 배그는? 알긴 아는데. 내가 이렇게 좀 심취해서 하고 있다는 거 모르지. 사실. 내가. 하은이 재우고. 다 자잖아 하은이 방 올라가잖아. 그럼 몰래 컴퓨터를 켜요. 이 시간이 금방 가. 금방 가. 금방 가지. 이제 자면 배그 해야지. 이따 자면 배그 한번 해봐야지. 이 생각밖에 없으니까. 이 사실을 알면. 또 장기일지도 모르니까. 아 언제 장기일지도 모르니까. 저런 것도 입고 가. 너 지금 사양이 나갔어. 아니 아니. 야 사건소 사건소. 야 이게 다 사과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거는. 야 너무 왔다. 아 여기 있다니까. 하나 밖에 없어 하나 밖에. 오빠들. 내가 경매에 불을 묻혀줄게. 오 뭐야. 오 뭐야. 내가 경매에 불을 묻혀줄게.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이뻐. 제대로 된 거 가지고 와야지. 오. 야 뭐야. 가.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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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야 대박. 짜잔. 야 대박. 이번 경매의 물품은. 바짝바짝바짝한. 고체입니다. 여기에. 게임 전용 바짝바짝바짝한 헤드셋. 바짝바짝한 헤드셋. 게임 전용. 키보드 이것도 다 봉색같은 다른 거 알지.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매에 차지. 경매에 들어올 수 있어요. 오빠가 갖고 싶으면 오빠가 사. 오빠가 갖고 싶으면 오빠가 사. 아니 이게 원래 내 컴퓨터인데 뭘 내가 사. 경매는 경매니까. 자기 것도 사는 겨. 자기 것도 사는 겨. 와 약간 정말 화냅니다. 아 동생이네요. 덜덜 꺼내면서 왔어. 왔어 왔어. 야 이걸 왜 뜯어 온 거야. 잠깐 이거 동작 잘 되지. 기가 어저께도 새벽 4시 반까지 돌아가던 거야. 잘 들어가. 기가 막혀. 아니 이게 내 컴퓨터인데 왜 내 컴퓨터를 왜 내가 사. 아니. 이걸 왜 뜯어 왔지. 너 아까 좋은 일 했어. 아니 진심으로 이걸 팔라고 온 거야. 누구한테 든. 누구한테 든. 누구한테 든. 누구한테 든. 누구한테 든. 갖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다들. 아니 이분은. 이 분이 컴퓨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집에. 네.